여기가 옛날에 유니언 스테이션이었다고 하는데요 투어가 끝났습니다. 25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0분? 40분 정도 걸렸을까? 하여간 투어가 끝났습니다. 즐거운 투어였고요 기억에 남는 투어죠 이 정도면 자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너편에는 태어먼트 샤투 로우리에라고 아주 고급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보셨나요? 설명에 따르면 그 원래 팔리아마트 건물이 지금 대수선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옛날에 유니언 스테이션 여기에 임시로 가입됩니다 뭐 2030 몇 년인가? 뭐까지 촬영 중 그다음에 여기 이게 리도우나입니다 리도우나 리도우나 리도우나에서 이게 운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꽤 유명한 볼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자세히 볼 시간은 없고요 근데 이게 역이 이런 정도라니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? 하여간 역을 지금은 상원우원 설 수 있다 미도우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상업가가 있고요 호텔도 이쪽에 많이 있고 여기 근처가 이 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ψ